내년도 대학 수시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온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후 충북대에서는 김충효 강원대 교수, 박평재 고려대 교수, 최희복 충북대 교수가 의대 증원에 항의하기 위해 삭발을 했습니다. 이들 교수는 현재 의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무너진 실내부터 회복해야 한다며, 우선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수들은 오는 금요일까지 충북대 의대에서 단식 투쟁을 벌일 예정이며, 이 가운데 김충효 강원대 교수는 단식이 끝날 때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